3. 2. 2. 2. 2. 2. 3. 2. 2. 3. 아, 제가 스포의 화장실을 들고 왔나 봐요. 그래? 다녀오세요. 네. 이렇게 두고 오세요. 찾았어? 네! 다행이다. 뭘로 샀니? 10? 아니요. 8플러스 샀어요. 아, 왜? 10 안 샀어? 10? 아, 그게 폰 버튼이 없어서... 요즘 폰 안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없애버렸어요? 아니요, 제가 폰을 바꿨는데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왜 바꿨습니까? 어... 문자는 한 번 다시 봐야지. 아, 그래서 전화기를 혹시 바꾼 겁니까? 저한테 보낸 문자가 어, 제보가 아닌데요? 이렇게 하려고?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폰 버튼이 안 눌러져가지고 한 번 바꿨는데 좀 이따 또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바꿨어요. 그렇군요. 네. 자자자. 폰을 왜 평소에 던졌냐고? 아, 전화기 던질 일이 있었어요? 아니에요. 그냥 떨어진 걸 뿐이죠. 오늘 굉장히 날카롭고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폰을 이렇게 박살낸 거 아닙니까? 아, 절단입니다. 아, 그럼 악력이 센 건가요? 아,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죠. 아... 응. 이렇게... 진짜... 알겠어요. 어? 후우!